오키오키 따라와 우리 애들 너무 많이 줄었다 야 건물 하나만 깨야겠다 이거 위험한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뇌절인데 이거 지금 건드는거는 천천히 따라가 아야 반응 개빨라 어우야 방금 봤어요 치명타 연속 터지는거? 어썸하죠 나도 이 녀석들을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을 해서 이 홉은 뭐냐 야만인의 보물이 다리 저편에 있어요 당신은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알맞는 힘의 수정치를 홈 안에 사마비비를 하면은 다리를 올릴수가 있다 이 지역 어딘가에 야만인의 홈이 있다 수정을 찾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게임 좀 느낌 세한데 여기 이번에 집이 세개에다가 포탑까지 있죠 이거 위험한데 아이 오바에요 강타가 한 번만 터지면 연속으로 때릴 수 있는데 때릴 수가 없네 한밤의 왕 타격 포인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치명타가 짱이야 잘 생각해 이거 부수는게 선이야 부셔 부셔 빨리 빨리 부셔 너희가 죽어도 이건 부셔야 돼 야 더럽게 세 야야야 죽는다 늑대 죽는다 어 너를 먹이로 주고 어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어 치명타 2연발 터졌어 좋아 저게 수고 많았다 난 간다 가자 가자 고로치 공속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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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 건물 하나 정도는 문제 없지 열심히 싸웁시다 우리 애들보다 티어가 높아서 얘네가 잘 싸워줘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 전멸하면은 개 살리는 걸로 한 번에 좋아 내달라마 그렇지 아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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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사면타 애 너무 좋은데? 책효과 어 너무 강력한데 이거? 이거 해머로 해도 되겠어 이 정도면은 전사 개사기네 떡상했네 일어나라 나 얘네 뽑아가고 싶은데 일단은 반대쪽에 있는 건물도 다 때려 부숴 보도록 하죠 공속 공속 야아 뭐야 방금 거 탁 아 아주 흡족해 좋아 여기 부셔 여기도 부셔 따라와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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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타 야아 대박 너희들 먹이야 야 너무 좋으 야 어 개꿀 진짜 미쳤어 야 개폭만 쩔어 진짜 망했다 하지만 이 공격력이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자꾸 부수고 와야지 느려 터진 놈들 망했다 야야야 얘네랑 싸워 그렇지 난 죽어도 돼 제발 강타 그렇지 아 돈은 좀 아쉽네 이제 더 쓸어 닿는 일만 남았나 저쪽 건물 깨고 우리 그 증서도 먹죠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얘네도 버텨봐 야아 미쳤어 한 큐 한 큐 한 콤보야 아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그렇지 다리의 힘 수정 이거랑 놀아 이거랑 놀아 야야야 한번만 터지면 돼 강타 그렇지 24,000 이 수정을 홈 안에 넣으면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어 그래 지금 넣어야 되냐 특별히 넣어주겠다 우리 이거 증서 먹으려고 다 잡읍시다 시신 마리 뭐야 보물상자 이게 하나 다 하나가 다야? 융황봉 망치 융황 뭐 유황불 망치? 융황봉은 뭐야 음란한데? 아이템 봅시다 아 시명타 없으면 안써 뭐가 됐건 지옥의 열기를 내뿜는 커다란 망치입니다 적 체력에 1300만큼 피해를 주고요 184 불저항력에 30% 확률로 기절 바꾸자 데미 차이가 너무 심하다 1.5배는 5배 5배인거 같다 좀 아 연.. 연타를 못 때려주면 아깝긴 한데 기절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증서까지 먹어줍니다 이제 돌아가서 동료 스펙도 보고 캐스트 진행하는 길목을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우선 원거리부터 지이값 42 오 야 7도 올랐습니다 전 애들이랑 비교해서 데미지는 1.5배 오른거죠 어 그리고 이제 체력은 2배 오 야 많이 올랐는데? 전사 기대되는데? 어 데미지 1.5배? 체력 1.5배 아 이거는 이게 원거리가 더 많이 세졌다 정의 야만인 새로 나왔습니다 멋진 투구를 쓴 근육질의 남성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약간 이제 증서나 좀 뭘까? 레벨링 좀 할까? 레벨링 좀 하고 왜냐면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레벨링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DPS 4500에 체력 36500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자 가죠 공속도 1.2고 쓸어 담아 넘나 강한 것 넘나 강한 것 야 이거 맘에 드는데? 일로와봐 여기도 다 백마리 다 잡읍시다 천구의 시체 야 천명 살렸나봐 어 열린다 여기 본업이 본업이 뭐냐구요? 그냥 일하는거죠 뭐 따라와 얼음이네 얼음 해초 여덟마리니까 네 그룹이 또 있나보다 야야야야 이거 오바지 야 잠깐만 얘들랑 놀아 참 미쳤네 진짜 학생 같아요? 목소리? 아 그래요? 잘됐네요 어 잡은거 아냐? 네 마리 또 있다는데? 아 여기 있네 여기 하트 그렇지 마무리 증서 먹었습니다 돌아가죠 일단은 어 증서 주고 노고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좋은거 좀 주라 아 쓰레기 녀석 이거 치명타 13레벨 무기 딱 풀리면 레벨업 합시다 정의 주구요 어 음유신 뭐야? 어 처음 보는거 나왔어 만화 80주네? 힘 치네? 괜찮네? 하지만 검 해야지 어 검 해야죠 검도 더 센거 없냐? 상위 카드 정밀한 망치 해제 이거다 야 왔다 참 야 이거지 68%야 70%야 야 워라는거 없는데 이제 반지 필요없어 아물렛 하나만 가자 쓰네 이제 건강함 건장함 이거가 야 이거다 야 유니피에 26% 타격피에 19% 미쳤네 이거지 보자 얼마나 세졌나 데려와 데려와 500이야 500 500 여기에 나는 이제 치명타 43%에 연속 타격 가능 야 나와봐 DPS 좀 보자 DPS 860에 건물 70% 추가 야 이거 완벽하다 우리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 연속 2 2 2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